여러분 화산에 기름통을 품으면 어떻게 될까요? 슝슝 아! 보급! 보급! 우와! 떨궜다! 우와 이거 뭐야 내가 떨어뜨렸어 헉! 뭐야 가방 뭐야 이거 이렇게 예쁜데? 오 뭐야 케모슈트! 헉! 뭐야 뭐가 들리긴 한다 왜 라면도 보여줘 헉! 이게 뭐야? 헉! 우와! 배그 신규빼빼도 안다더니 헉! 영화같아 헉! 보급 상자 왜 이렇게 커졌어 habitual 앗 좀 더.. 왜 끝났어? 헉! beleza! 뭐야 저거 연기가 왜 나다가 나고 있는거야? 헉! 야 연기가 나고 있는데 연기인데? 근데 너무 너무 연기가 안 퍼져서 웃기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하 유하 새로 나온 3x4 안파라모라는 맵을 리뷰해볼거에요 나 시작할때 제 꼭대기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너무 재밌겠다 우와 나라라 헉! 뭐야 너무 재밌겠잖아 모든 그래픽을 지금 울트라로 해서 그런지 그래픽이 아주 좋네요 정말 멋진걸 혹시 기름통 부으면 용암에서 불...여서 붓나? 여러분 화산에 기름통을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달려 화산에서 도착하면은? 슝슝 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앗 뜨거워 화산은 불을 쏴야만 불이 붙네요 야옹! 뭐야 깜짝이야 근데 새로운 맵 자체가 나서 너무 좋다 좀 새로워 약간 배가 아닌거 같애 헉! 가까워 내 청소리를 들었나? 침곤타 침곤타 검은... 아 엠 지진 나는거 몰라 아 몰라 우리 셰프팔 이상해 군항인것처럼 튀어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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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잡았다 아 무서웠어 내가 처음 잡은 지체 여기잖아 그치 여기서? 이렇게 잡았는데 어디갔어 아 여기있다 뭐야 지체가 안보여 치커리타면 하나도 안보이겠다 헉! 아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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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앞대가리 앞대가리 헉! 뭐야 비밀이란에 열쇠 열쇠 뭐야 열쇠 뭐야 열쇠 열쇠 어디로 들어가면 되지? 와 이거 뭐야 내가 떨어뜨렸어 헉! 뭐야 가방 뭐야 이거 와 가방 바닥에 놓으니까 예쁜데 오 뭐야 캐무스트 헉! 뭐야 그로자 뭐야 와 개쩐다 개쩐다 야 옷 죽인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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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벌까지 우와 아 파란 상자 어떻게 열어요 오 열어 찾았다 파란 상자 오어어어어 컸 하 오 아 손은 주먹으로도 부서져요? 으음 그래요 헉! 사람 아직 타임? 친구 좀 찾고 두 명 와 힘들었다 친구 왜 없지? 친구 저쪽 갔나? 팔소리 어 뭐야 뭐야 샷발도 뭐야 방송 시간 랜덤 샷발도 랜덤 랜덤방송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복업을 하나 더 먹고 싶다고 저거 저거 먹으면 죽지 않을까? 제 친구가 없거든? 와 너무 너무 대놓고 쏘는 거 아니야? 붙었다 아래에 와 질 뻔했어 보급 먹을 수 있나? 못 먹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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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와 근데 여기 진짜 나올 거 같은데 여기는 뭔가 근데 아까 이런 그 뭐라고 해야하지? 지형이라야 되나? 요런 데서 먹었거든 아 이런때 그냥 바닥에 놓으면.. 먹었어! 들어가지! 가자 가자 가자! 먹었어 먹었어! 진짜 먹었어! 잠깐만 나 보여주면 안돼? 내가 안 먹을게 그냥 멀리서 탭으로 잠깐만 아 잠깐만 좀 멀리 떨어져 멀리 떨어져 보이나? 여기 이런 데서 먹었는데 하고 봤는데 바로 있네 어 열렸나? 아니다 아 이거 잠복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옆에도 문이.. 아 다쳤네 문 4개야 열어주세요! 간다? 아니야 이거 누나가 열어 아니 왜 아 빨리 빨리 열어 아 진짜 하나 둘 아 잠깐만 아 누가 이렇게 빨리 열어? 이게 끝이야? 아 이거구나 응급지열 주사 이게 끝이야 이게? 이게 맞아 이게? 누나 조끼랑 툭 벗어봐 아 뭐야 깜짝이야 자 여기서 응급지열 주사를 쓰면 어 오우 오우 아 살릴 때 어 살릴 때 뭐야 별거 없잖아 끝났어.. 끝났어 일회용이야? 어 일회용이야 일회용 오 쓰러졌고 있네 뭐 없네 나 유튜브 올리기도 약간 민망해 하하하하 좋은거 좀 많이 나눠주지 그래도 자기들도 좀 민망한지 팔벨도 두개 넣어놓고 스르륵도 넣어놓긴 하더라